1. 수업 형, 우리가 되게 신기한 선배 한 명 있다니까? 어떨 땐 영상 만지고, 어떨 땐 포토샵하고, 어떨 때는 일러스트하고, 어떨 땐 기획도 한다니까? 어제는 신화를 분석했는데 오늘은 게임을 분석하고 있었다니까? 나는 수업만 갔다 오면 능력이 변한다 문화조청은 좀 별론데? 저 오늘 연습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도 더 잘하려고요 그리고 선배한테도 잘 보이고 싶어서요 그래, 잘해봐 오늘 만났던 아빠를 내일도 몇 년 뒤에도 만날 수 있는 건 내게 기적같은 일이었다 내게 기적같은 일이었다 내게 기적같은 일이었다 물건을 볼래요? 요즘 하루가 너무 짧은 거 같다 긴 건가 볼래요? 내게 기적같은 일이었다 그리스도는 뭐 이런 거 같다 여러분이 오늘만 갔었으면 좋겠다 안녕